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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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그리고 또 각종 SNS에 저를 따르는 모든 팔로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이자 작가 와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굿즈는 모두 사셨나요? 이번거 말구요 저기 꿀잠 쿠션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제가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니왓절은 이제 시작할건데 니왓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뭐 자료 화면에 나갈거에요 이게 딴! 11월 11일 와나나 꿀잠 쿠션 포토전 니왓절이 개최됩니다 니왓절은 와나나님의 꿀잠 쿠션 굿즈로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가장 와나나님의 취향을 저격한 사진을 뽑는 포토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작품들은 예시작품들입니다 작품명 다이슨 와나나입니다 작품명 자리를 뺏은 와나나입니다 귀여운 깡패가 있군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찍은 작품 중 3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손바닥만한 한정판 애기 와나나 열쇠고리를 드립니다 벗기면 시끄러운 와나나가 나와요 안되치고 싶네요 애기 와나나도 낄 수 있습니다 니왓절 업로드 마감은 11월 11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이고 와나나의 멋짐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니왓절 게시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꽃감님은 굿즈 사셨나요? 아니요 딴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제 니왓절을 할건데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11월 11월 며칠에 할까? 글 안정했어 빼빼로데이 하자고? 그래 그럼 그래 11월 11일 11시 11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대땅